한글자막 by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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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빛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뉴튼은 빛을 작은 알갱이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빛의 입자설입니다. 하이완스와 영과 같은 분들은 빛의 파동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매질 안에서 매질의 흔들림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파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기 안에서 공기의 흔들림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가는 이 소리가 대표적인 예의죠. 19세기의 맥스웰에 의해서 이 빛이 파동인데 아주 특별한 파동 즉 매질이 없는 곳에서도 전파되어 나갈 수 있는 전기와 자기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아주 위대한 발견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플랑크,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에 의해서 빛의 입자설이 다시 소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더 이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쪼개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인 원자가 있는 것처럼 빛도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광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고전적 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단일한 파장을 가진 그런 빛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로 이 레이저 포인터를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빛이 반거울을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반거울은 반신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반은 투과를 하고 반은 반사를 하는 광학적 장치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거울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반거울을 더 설치를 해도 얼마든지 여러 장소로 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총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뉘어진 만큼 빛의 세기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의 세기를 계속해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계속 줄이다 보면은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광자 하나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광자 하나를 이 반거울을 통과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양쪽에 위쪽과 아래쪽에 광자 검출기를 놓고 이 광자를 검출해 보려고 한다면은 이 쪼개질 수 없는 광자는 과연 위쪽에서 발견될까요? 아래쪽에서 발견될까요? 위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정확하게 반반식이 됩니다. 이제 순수한 확률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실험장치를 조금 더 바꿔서요. 이 두 개의 반거울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자가 첫 번째 반거울을 통과하고요. 저기 경로 A를 거쳐서 두 번째 반거울로 갑니다. 혹은 경로 B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반거울에서 투과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반거울에서도 반사할 수도 있고 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광학적 장치에서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광자 검출기를 두고 위와 아래에서 광자를 검출하려고 할 때 위쪽 광자 검출기에서 광자가 검출될 확률은 얼마이고 아래쪽에서 검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3초 동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금방 아니 당연히 50% 50%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반거울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지나간 그래서 거울에서 반사돼서 내려오는 그런 광자도 두 번째 반거울에서 투과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쪽 경로 B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간 그 광자도 두 번째 반거울에서 투과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반사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 광자 검출기에서 반반씩의 확률로 광자가 검출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은 실험과학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몇 번은 우연히 이렇게 위쪽 광자 검출기에서 광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도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실험 장치가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위쪽 광자 검출기에서만 광자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계속 나오고요. 아래쪽 광자 검출기에서는 광자가 전혀 검출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결과입니다. 아니 광자들이 입자로서 만약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쪽 경로만 택해서 움직였다면 두 번째 방법을 해서도 또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반반의 확률로 나뉘어질 텐데 왜 위쪽 광자 검출기에서만 광자가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나오지 않느냐.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 고전 광원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전 광원을 다시 가져와가지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장치를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이 파동으로서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방거울에서 또 다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네 개의 광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쭉쭉 첫 번째 방거울, 두 번째 방거울 둘 다 투과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1번으로 한번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거울에선 투과했지만 두 번째는 반사한 경우 이것은 2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고요. 첫 번째 방거울에서 반사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투과한 경우가 3번 그리고 두 번 다 반사한 경우를 4번이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개의 광선들이 있는데 이 광선들은 같은 경로를 가는 광선들은 서로 파동으로서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그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흔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흔들림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광선이 같은 길을 갈 때 이 리듬이 잘 맞으면요. 이것은 우리가 위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두 개의 광선이 위상이 잘 일치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화되어 가지고 더 그 세기가 세집니다. 즉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엇갈리면은요. 이게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2번과 3번 광선 그리고 1번과 4번 광선은 각각 어떻게 간섭을 일으킬까요? 2번과 3번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2번과 3번은 2번의 경우는 첫 번째 반거울을 통과했고 두 번째 반거울을 반사했습니다. 거울은 다 공통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즉 한 번은 투과하고 한 번은 반사했습니다.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한 번은 반사하고 한 번은 투과했습니다. 즉 반사와 투과를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 일치합니다. 즉 리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더 빛의 세기가 세지는 것이죠. 1번과 4번 광선은 어떻게 될까요? 1번과 4번의 경우에는요. 자 1번은 쭉쭉 두 번 다 투과만 했습니다. 그런데 4번 광선은 두 번 다 반사를 했죠. 한 번 반사할 때마다요. 리듬이 여기서 보듯이 90도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틀어지면은 180도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여기 그 상수의 간섭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의 위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상수에 대해서 여기에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즉 위쪽으로만 빛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광자가 뭔가 간섭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광자는 단일광자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간섭을 일으켰다는 거죠? 광자가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켰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가 됐다라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여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입자로서 이렇게 한 군데에 계속 존재했다라면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개념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광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광자를 이렇게 반거울을 향해서 쏜 다음에요 이 검문소를 두 개를 설치합니다. 저 위쪽과 아래쪽에 경로 A를 딱 가로막은 검문소와 경로 B를 가로막은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광자가 여기 오나 안오나 보자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또 가능은 합니다. 광자가 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자를 다시 보내주면 되니까 이렇게 광자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광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즉 경로 A든 B든 어느 한 군데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자의 경로를 확인하게 되면요 이제 이 아래쪽 광자 검출기에서도 광자가 50%의 확률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광자의 간섭 효과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어떤 그림과 같냐면요. 마치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는 분명히 어느 한 곳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지 않을 때는 저 나무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보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마치 양쪽을 다 지나간 듯한 그러한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냐 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보여줍니다. 사실 이 그림은 양자역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찰스 아담스라는 카툰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일반인들보다는 물리학자들에게 훨씬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무도 측정하지 않았을 때 즉 여기 그 물음표로 표시한 그 영역을 지나갈 때 그때 그 광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상태함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으로 A를 지나는 광자의 상태를 Psi A라고 하고 경으로 B를 지나는 광자의 상태를 상태함수 Psi B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음표를 표시한 영역을 지날 때 그러나 A를 지나는지 B를 지나는지 모를 때 그때의 광자의 상태를 이렇게 두 개의 그 함수의 선형적 중첩으로 양자 중첩으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중첩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어떤 것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도 아니고 O도 아닙니다. 파동은 엔드였죠. 엔드 논리로 설명이 되는 그런 거였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갑니다. 나뉘어져서 갑니다. 그리고 입자는 O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나 저기.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 중첩은 엔드도 아니고 O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새로운 존재론적인 범주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 혹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수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빛의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광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질의 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이 있죠. 여기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지는데 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거죠. 여기서 왼쪽 슬릿을 통과할 수도 있고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는 모르게 그냥 양쪽 슬릿을 한꺼번에 통과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 저 건너편 스크린에 도달하는 이 전자들의 위치의 통계적인 분포를 보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이걸로 지금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면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둘씩 건너편 스크린에 도달을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신기한 그러한 간섬 무늬가 마치 파동이 일으킨 간섬 무늬와 같은 그러한 간섬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실제로 행해졌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위쪽 슬릿, 첫 번째 1번 슬릿을 통과한 그러한 전자가 만드는 그러한 통계적 분포와 두 번째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1번 슬릿은 닫아놓고요. 만드는 그러한 전자의 통계적인 분포를 합해놓은 것 즉 평균에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자나 여기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경로로 가는지 그 정보를 알아내면 이 간섬 무늬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전자를 혹은 광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이 경로를 1번으로 가는지 2번으로 가는지 알아낸다면 그러면 이 간섬 무늬도 보고 그리고 전자 하나하나의 경로 정보도 어느 쪽 틈으로 지나갔는지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결과를 아주 흔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자 하나하나에 꼬리표를 달아놓는 겁니다. 얽힌 전자 쌍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법칙을 사용해서요. 이 얽힌 전자 쌍이요. 뭐 저기 빨간 전자, 꼭 전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빨간 입자를 꼬리표 전자라고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운동량 보존법칙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가 즉 오른쪽을 향해서 발사된 전자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을 향해서 발사된 전자는 위쪽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그건 확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의 전자 검출기를 이렇게 쭉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쪽의 전자 검출기에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검출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오른쪽을 향해서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날아간 전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아래로 갔겠죠. 즉 이 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2번 슬릿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아래쪽 전자 검출기에서 전자가 검출됐다면 꼬리표 전자가 검출됐다면요. 그러면은 실제로 실험에 이용한 저 이중 슬릿을 향해서 날아간 전자는 1번 슬릿을 통과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간섬 무늬도 보고 전자의 경로 정보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측정을 해도 간접적인 측정이죠 사실. 직접 측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경로 정보만 알아내도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의 트릭을 우리는 한번 사용을 해봐야죠. 이 전자 검출기들을 왼쪽으로 멀리 멀리 보내는 겁니다. 아주아주 멀리 보내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실험을 이렇게 재빨리 하는 거죠. 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간섬 무늬를 재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꼬리표 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전자 검출기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측정을 안 한 겁니다. 간접적인 측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간섬 무늬도 보고 전자의 경로 정보도 알 수가 있겠죠. 결과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해도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간섭 무늬를 보려면요. 양자 간섭을 보려면은 저 전자 하나하나가 1번 슬릿을 통과했는지 2번 슬릿을 통과했는지 저와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누구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왼쪽으로 날아간 꼬리표 전자들이죠. 그 꼬리표 전자들 하나하나가 이 오른쪽으로 날아간 전자들의 경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연은 양자 간섭 무늬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우리는 양자 중첩을 하나의 이러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검출기를 향해 날아간 전자들이 경로 정보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양자 중첩을 여러 개의 입자로 확대하면요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양자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입자는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상태에 있고 이것을 업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자, 입자 2번 입자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상태 다운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입자의 고유한 가군동량인 스피인 같은 것일 수가 있는데요. 꼭 그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뭔지 몰라도 하나는 업 상태, 하나는 다운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 파동함수 기술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SY, UP, 1번 입자는 업, 2번 입자는 다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1번 입자가 다운이고 2번 입자가 업이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만 그냥 바꾸면 되겠죠. 1번 입자는 다운, 2번 입자는 업, 파동함수에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이 양자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입자가 업이고 2번 입자가 다운인 그러한 상태와 1번 입자가 다운이고 2번 입자가 업인 상태의 중첩 상태입니다. 각각의 입자는 1번과 2번 입자는 업인지 다운인지 그것은 몰라요. 측정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1번 입자를 측정했을 때 그 상태가 업이 나오면 2번 입자는 다운 상태로 그냥 직접 측정을 안 해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번 입자를 측정했는데 다운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번 입자는 역시 측정을 안 해도 업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즉 둘 사이가, 이 두 입자 사이가 뭔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멀리 이 두 입자들이 떨어져 있어도 이러한 얽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자 중첩에 의한 얽힘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상관관계 즉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공을 빨간 공과 파란 공을 섞어놓고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여러분이 가졌을 때 내가 빨간 공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파란 공을 가진 것이고 내가 파란 공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빨간 공을 가진 것이고 그것도 일종의 상관관계죠. 이러한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양자적인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조금 못마땅하게 유령 같은 원거리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더 나아가서 1935년에 이 양자역학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자역학이 과연 완전한 물리이론이 맞냐 이것이 사실 그의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결론은 아마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었죠. 이게 1935년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아주 양자역학이 어떤 물리현상을 예측해주는데 아주 정확한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완전한 이론은 아니다. 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죠. 오늘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논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정은 국소적 실재론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국소적 실재론은 국소성과 실재론이라는 두 개의 가정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은 상대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이 측정의 결과는 물리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으로부터 독립된 즉 측정과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실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가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이러한 물리적 실재들을 다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은 그냥 오랫동안 조금 이제 철학적인 논쟁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4년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러한 아인슈타인 등의 역설을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등식을 제안을 합니다. 즉 이 국소적 실재론이 맞으면은 반드시 깨지면 안 되는 그러한 부등식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소적 실재론이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이 벨이 부등식을 제안한 이래로 계속해서 검증되어 왔고요. 최근까지 이것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국소적인 실재가 지배하는 그러한 우주가 아닌 양자역학적인 얽힘이 지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얽혀있는 그러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죠. 이 국소적 실재론의 종말은 아마도 양자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뛰어넘는 양자역학적인 얽힘의 존재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자 얽힘이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등 양자정보기술의 구현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 또 최근에 연구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전자나 광자와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죠. 그런데 큰 것은 왜 안 되냐? 혹시 큰 것을 가지고 하면 양자역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이중슬리 실험을 우리가 전자가 아닌 총알을 가지고 하면 왜 이러한 간섭 문의를 볼 수가 없냐는 것이죠. 총알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아마 이런 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양자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완벽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면요. 총알도 사실 파동과 같은 양자역학의 이론적인 틀 안에서는 어떤 입자든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과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극히 정밀한 측정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이러한 간섭 문의를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딩거가 제안한 그러한 질문이었죠. 원자와 전자와 같은 그러한 작은 것들의 양자중첩이 가능한다면 고양이의 양자중첩도 가능하지 않느냐. 즉 죽어있는 상태의 고양이와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에 존재하는 고양이가 정말 이 실험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저 상자 안에서 고양이를 중첩된 원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환경과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라면 그러면 고양이가 이러한 생과 사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거시적인 양자중첩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총알과 같은 그러한 거시적인 물체는요. 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이 총알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면은요. 1번 슬릿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2번 슬릿을 통과하는지가 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정보가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로정보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실험을 잘해도 간선문의는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결이름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부릅니다. 즉 양자중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규모의 양자중첩일수록 더 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따라서 더 빠른 결이름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향이나 아니면 총알의 이중슬릿 간섭 패턴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이름은 양자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 양자중첩과 얽힘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결이름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포기하진 않죠. 이런 거시적인 양자중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알 정도는 아닐지라도요. 이렇게 커다란 분자들, 상당히 큰 분자를 가지고 이런 이중슬릿 실험을 해가지고 간섭 무늬를 보는 그러한 실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즉 양자역학을 이러한 거시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빛을 가지고도 광자 한두 개 수준이 아닌 보다 거시적인 그러한 빛의 상태를 중첩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양자중첩과 얽힘은 무엇에 유용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재미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유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그럼 만약에 한 번에 여러 상태들의 중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계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두 사람이 양자 얽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원거리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정보처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보처리의 단위를 최소 단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정보처리의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비트죠. 0 혹은 1. 이러한 비트를 가지고 우리는 고전적인 정보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은 0과 1에 중첩이 가능합니다. 0 또는 1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비트, 우리가 큐빗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0과 1뿐만 아니라 0과 1에 중첩이 가능한 그러한 정보처리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큐빗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든지 즉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원자를 가지고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자 하나의 편광, 수직 편광과 수평 편광을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구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양자 상태들은 중첩이 가능하지만 큐빗은 중첩이 가능하지만 측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0이든 1이든 하나의 상태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병렬적으로 계산을 쭉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 중첩의 효과가 측정 결과에까지 반영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이치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우리가 1빛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즉, 입력값인 x도 0과 1 둘 중에 하나고요. 출력값인 fx도 0과 1 둘 중에 하나인 그러한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입력값이 0이든 1이든 출력값은 그냥 0 혹은 1 상수로 정해져 있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이 되는 이런 함수를 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가 어떤 1비트 함수가 균형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함수에 입력값을 몇 번 넣어봐야 될까요? 혹은 몇 번의 질문이 필요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한 번 이렇게 입력값을 넣어봐가지고는 이게 상수함수인지 균형함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만 넣어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죠. 1도 넣어봐야지 아 이것이 상수함수였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균형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비트를 이용을 하면요. 큐빗들을 적절한 중첩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fx의 논리가 내장된 회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f가 상수함수인지 균형함수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측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 큐빗 0과 1 중에서 0이라면은 fx는 상수함수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요. 반면에 1이 측정이 되면은 이것이 균형함수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즉 최종 측정 결과에 따라서 단 한 번의 입력만으로 fx가 어떤 함수인지 판결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첩을 이용을 해서요. 이것은 애초에 이렇게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저 회로 안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중첩을 이용해서 고전적인 과정보다 뭔가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알고리즘의 예입니다. 물론 이것을 뭐에 쓰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답변이 좀 궁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유용한 알고리즘을 이제 학자들이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이 양자 중첩과 얽힘이 모든 문제는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고전 컴퓨터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에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수의 소인수분해라든지 분자의 에너지 계산 같은 겁니다. 큰 수의 소인수분해 같은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큐빗들을 높은 그러한 정확도로 제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아직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얽힘과 중첩을 이용을 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이런 양자 얽힘 상태를 나누어 갖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암호, 양자 키 분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즉, 서로 도청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밀 키를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양자 상태들은 아까 양자 중첩이나 얽힘은 깨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 측정에 의해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누가 이 메시지를 혹은 비밀 키를 도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양자 역학의 궁극적인 검증입니다. 즉, 양자 역학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거시적인 규모까지 적용이 가능한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검증해내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용적인 양자 정보 기술의 구현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상당한 크기의 양자 중첩 혹은 양자 얽힘을 필요로 하고 또 결이름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이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우면 움직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이름으로부터 좀 더 보호가 되고 필요한 그러한 부분만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커다란 냉장고입니다. 양자 컴퓨터 보여달라고 하면 커다란 냉장고를 보여줍니다. 물론 진공 체인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소용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은 또 다른 예로요. 결이름에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냐 하면 양자물리학의 실험장치들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양자역학을 궁극적으로 검증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상원에서의 양자 컴퓨팅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 즉 광자들은 아까 보여드린 원자라든지 혹은 초전도 회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결이름을 비교적 적게 겪습니다. 상원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광자를 가지고 이런 양자 컴퓨팅을 할 때 상원에서 효율적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좀 넘어야 될 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자들은 이 원자에 비해서 예를 들면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양자 통신을 위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결이름을 극복할 수가 있냐 하면 두 개의 위치에서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이런 양자 얽힘을 지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멀어지면요. 이 결이름으로부터 또 해방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 같이 여러 개의 근거리 양자 얽힘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잇는 겁니다. 양자 측정을 통해서 그 짧은 양자 얽힘들을 이렇게 이어나가서 최종적으로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자 얽힘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이름은 양자 컴퓨팅을 수행할 때 큐빗들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팅의 구현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정 수준의 오류를 정정하는 그러한 오류 정정 코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오류 정정 코드는 오류 정정의 오류 허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그 오류가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일어나면요. 오류 정정에 너무 많은 그러한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다 상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 허용 한계 아래로 그 오류율을 잡아놔야 됩니다. 아니면 오류 허용 한계가 좀 높은 그러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서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니스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영어를 썼습니다. 노이즈 인터미디엇 스케일 퀀텀 이라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즉, 노이즈, 잡음 주로 결의름에 의한 잡음과 같은 것이죠. 잡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양자 효과를 보고 뭔가 유용한 것들 유용한 그런 양자 응용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지금 흰색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 영역은 조금 먼 영역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그 가로축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큐빗들의 숫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세로축은 오류율입니다. 이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저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갈 때 거기서 우리는 정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영역까지 인류가 가는 것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흰색 영역, 이쪽 영역으로 조금 접어든 시대다. 즉,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고전적인 컴퓨터를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혹은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보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리스크 시대를 넘어서 본격적인 양자정보 기술의 시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마치 불을 발견하고 길들여온 것처럼 양자세계를 발견하고 길들여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양자현상들을 거시적인 세계로 이끌어내고 또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이름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는 양자역학의 궁극적인 검증과 양자정보 기술의 궁극적인 발전을 눈앞에 두고 지켜보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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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